안녕하세요 구월산입니다 요것도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있어요 뭐 뭐 뭐 뭐 선생님 뭐 뭐 뭐 애 판다 조금 전에 오신 손님 뭐 애를 팔아야 된다고 자 애 판다 수양자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걸 궁합을 봤을 때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하고 부모와 자식간의 궁합 있잖아요 여기서 살이 끼어거나 충이 낄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살 아시죠 충 원진 살 뭐 충이 꼈다 충돌이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궁합이 안 맞을 때는 이 아이를 딴 데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호적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크게 보면 부처님 전에 파시는 분도 있고 산에 팔고 뭐 바다에 팔았다 뭐 바위에 팔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치 성인 전에 팔아요 이 신당 법당에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치 성인 전에 이 아이를 알려드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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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있고요 이런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이런 친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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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안 맞아서 제가 치 성인 전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치 성인 전에서 이 아이를 잘 보호하셔서 명도 주고 복도 주고 공부도 잘하고 재수도 좋고 그 다음에 호자도 되고 충신도 되어라고 많이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수양자 맺고 애 파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팔고 나면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은 아이를 팔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180도 달라지니까 큰 아이까지 파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이 애 판단 와 이거 좀 생소하네요 그렇죠 서울 분들이나 다른 지역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모랑 자식 간에 궁합 합의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살짝 빌어주고 팔아주신다면 운기가 달라져서 180도 달라져요 그러면 우울증이 있거나 좀 신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싹 바뀌어 가지고 공부도 좀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형제 자매인 것 같애도 우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밖에 서 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늘 다 인사하고 오신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무슨 애를 판다 하시니까 인심의 의미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제가 열심히 열심히 빌어드리거든요 1년 내내 빌어드리죠 제가 평생을 빌어드리거든요 표현이 그러면 애를 판다라는 표현이 선생님들 표현으로 정확한 건가요? 수, 양자, 맥기 이렇게가 제일 서울식 발음 중에서는 맞는 거고요 경상도나 경남쪽이나 이쪽에서는 자식을 딴 사람한테 판다 그래서 애 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내 아이가 내 자식이 나랑 좀 합의 안 맞거나 내 말을 잘 안 듣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조금 없으시거나 하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무턱대고 하만 내고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된다고 짜증내고 때리시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찾아보신다면 그 아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직업으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부모님이시라면 내 자식 걱정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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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